2008년 화제가 됐던 이 광고 기억하십니까? 근데 아저씨 누구세요? 서태지를 당황케 했던 그녀! 이번에는... 와... 재밌는 거 보네? 아... 이거 연예가 중개인데 진짜 재밌거든요 어... 근데 아저씨 누구세요? 너무 김생님... 이거 엄청 재밌다 미안해 김생님... 네... 저를 당황시킨 소녀배우 심은경 양 만나봤습니다 11살에 데뷔해서 대중들에게 연기 잘하는 아역배우로 이름을 알린 소녀 이제 아역배우에서 어엿한 배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니가 좋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무로의 국보소녀 심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출연하신 영화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어... 기분 되게 좋고요 솔직히 좀 믿기지가 않아요 정말 50만... 아 500만이 넘은 영화인가 길거리 갈 때 반응도 달라요? 예전 작품보다? 영화가 워낙 흥행했기 때문에 모자 좀 쓰고 다녀야 된다 그런데 한번 쓰고 나가봤어요 그런데 뭐 하나도 뭐 그런 반응은 없었고요 그냥 뭐 묵묵히 본인들 일에 열심히 열중하시고 예... 지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 예... 너무 어린 나이에 혼자서 지내면 외로울 텐데 어때요? 뭐... 외롭지 않다 이러면 정말 거짓말이고요 뭐... 그런 것들이 다 저한테 경험이고 나중에 연기할 때도 좋은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나저나 얼마 전에 생일이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아 네 케이크도 많이 먹고 그랬어요? 친구들이랑? 네 저희 홈스테이 아주머니가 케이크도 사주셔서 맛있게 먹고 그랬구나 아 케이크 많이 안 먹었으면 직접 만들려고 그랬는데 아... 그냥... 주세요 만들어 볼래요 한번? 그럴까요? 네 진짜로 만들어 봤습니다 해맑은 미소가 예쁜 17소녀 심은경 양과 함께 추억을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케이크 만들어 본 적은 없으시죠? 네 한 번도 없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솔직히 좀 막막스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또 케이크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손재주가 많이 없어서... 친구들이... 은경 양이 한국에서 유명한 배우인 거 알아요? 네 알아요 진짜요? 네 그게... 외국 친구들도? 네 되게 신기해 하더라고요 이제 예고편에 빙의 장면을... 하하하하 시계 하는구나 넌 정말 나이스한 거리다 정말 빨리 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화를? 네 영화의 미주 홍보 담당은 심은경 양이군요 그쵸? 하하하하 네 웃고 즐기는 사이 케이크가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추억도 기록해봤습니다 배우 심은경 양의 이야기 계속 들어봤습니다 마냥 그냥 어린 배우인 줄 알았더니 벌써 데뷔 8년 차예요 108 처음으로 연기할 때의 모습을 지금 보면 어때요? 속쓰러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어... 어... 내가 왜 저렇게 했지? 이러고... 11살 심은경 양의 모습인데요 아주 어린데 인상 깊은 액션 연기를 이렇게 선보입니다 귀엽죠? 이런 영화의 이야기를 조금 여쭤볼게요 원래 강원도 출신이라고요? 네 근데 이번 영화에서 전라도 사투리를 아주 구수하게 잘하셨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이 약간 말할 때 뭐 이렇게 턱을 좀 이렇게 들면서 한대요 예를 들어서 뭐 새 벌교 고등학교에서 전학을 와본 뭐 약간 이렇게 하하하하 그거 다시 한 번 부탁드려도 돼요? 하하하하 전학 온 학생의 자기소개, 남의 자기소개 벌교 고등학교에서 전학을 와본 임남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잉 어... 그래서 턱을 맞떨다 약간 이렇게 질면서 이렇게 압다 그러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를 좀 뭐 오매를 많이 쓰잖아요 네 지금부터 심은경 양의 사투리 강좌 시작됩니다 오매에 또 강도가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살짝 누르면 오매 더 놀라는 건 오매 더 누르면 오매 하하하하 오매 이렇게... 다시 한 번 자 1단계예요 오매 2단계예요 오매 마지막 3단계 오매 오매 아주 지탱한 부분을 연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 작품마다 감칠맛 나는 연기를 선보이며 성인 연기자들을 긴장시킨다는 그녀 이제 배우라는 옷이 제법 잘 어울리는 듯 보입니다 많은 작품을 함께 했었죠? 네 정말 많아요 뭐 지금 계속 연기 활동 한 것처럼 정말 진정한 배우가 되고 싶기도 하고요 네 또 음악 활동도 좀 하고 싶더라고요 밴드를 만드는 게 또 꿈이기도 하고 영화 감독이 되는 것도 꿈이고 네 근데 음...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뭘 할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연기는 아마도 계속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재밌었나요? 저는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사투리도 했는데 앞으로 정말 최고보다는 항상 최선을 더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순수한 열정이 느껴집니다 심은경량 스타 보고서였습니다